hati-podium brebakaol vaikhipi porium brebakaol 38만원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나무에서 이렇게 초록초록한 새싹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 신기합니다 신기하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쉽지야 이야 신기하게 생겼다 골프공을 조롱조롱 달아낸 것 같네 32만원이랍니다 쉽지야 158만원 작게 한번 보세요 151 대단해요 이렇게 빠글빠글 자구 한번 봐주세요 세상에 예뻐요 그런데 가시가 겁나요 어떻게 이렇게 자구가 달릴까 탐메구 6,000원 파라스몬타나 7,000원 파라스몬타나 7,000원 파라스몬타나 7,000원 도로시 6,000원 아우레아 6,000원 유비 6,000원 유비 6,000원 쇼도 1,000원 줄리 8,000원 워너리 2,000원 요렇게 예쁜 꽃을 키웠네 워너리 2,000원 베파민트 크림 베파민트 크림 24,000원 요렇게 예쁘게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얘는 꽃을 피울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꽃이 성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올렛 24,000원 국장옥 24,000원 일사 6,000원 종몰 4,000원 흥미 4,000원 제스카 제스카 6,000원 국장옥 일본 가지베리 일본 가지베리 4,000원 살몬 3,000원 황홀한형 꽃금 6만원 황홀한형 꽃금 6만원 화이트에븐이 아 큽니다 화이트에븐이 2만 4천원 레드문 레듬은 2만원이랍니다. 레듬은 2만원 화이트삼페이 2만원 먼디 먼디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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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짜리 다육식물이 스티로폴박스에 하나가 넉시 담겨있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물건이 많이 들어왔네요. 1,000원짜리들은 이름표가 없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육식물이 많이 들어와있답니다. 여기에 있는 국민다육식물은 포트당 2,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포트당 2,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사서 합식을 하면 정말 한 작품이 나온답니다. 이 아이들은 사서 합식을 하면 정말 한 작품이 나온답니다. 이 아이들은 상품은 꼭 맞고, UNTIC sculpt에 따라 해결해 주세요. 저는 반드시 침에 맞고, 사는 강한의 이야기를 함께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